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신학 용어에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는 말은 이건 이제 기본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요 자 이거는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요 재림의 시기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년이란 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전이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뭐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가 후에 오시는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교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걸 딱 잡아놔야 이 개념이 바로 서야 카톨릭이나 이상한데 휩쓸리지 않아요 나머지 카톨릭이나 우리나라 개신교들은 전부가 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거든요 이 말은 무천년이라는 말은 무 없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그냥 천년왕국이야 영적으로 이걸 풀이를 해요 영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서 확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지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 지구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게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야만 천년왕국이 가능하다는 수립하다는 이 전천년주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신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신념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교리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신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면 자신의 삶의 표대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을 위에서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 개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이 천년 전에 오시냐 후에 오시냐 이게 그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실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이 개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개념도 완전히 바뀌고요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고요 목표도 완전히 바뀌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서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림을 안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게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표현 실제로 천년이라는 말이 게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거를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어 이 말이거든요 주님 제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한번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임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주님이 다이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지금 각각의 정부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 후잖아요 후 천년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가 사실은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기본 바탕은 똑같아요 말만 무천년주의니 후천년주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기본 개념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유토피아거든요 유토피아 지상에 세워지는 인간이 그렇게 바라는 토마스 모호가 유토피아에서 말했던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예요 근데 이제 토마스 모호의 유토피아나 사람들이 제시하는 유토피아 있잖아요 플라톤도 유토피아를 제시했거든요 공산주의에서 제시하는 유토피아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건데 사람도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그 공부를 해요 실제로 인간의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가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유토피아는요 그 사람들 책을 보면 플라톤이나 토마스 모호이나 계급사회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애들도 부모가 안 키우고 타가소에서 키우고 이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운영을 해요 전 자기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에서 왜냐면 자기들이 철학자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크리스토의 세상이에요 사실은 대환란 때 그 세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사실은 무서워요 공부해보면 놀라워요 성경에서 저크리스토를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사회예요 지배계층과 피해지배계층을 만들어서 내가 지배계층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밑에 이렇게 노예로 살아라 이런 겁니다 계급도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환경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인데 그럼 이 천년환경을 누가 세운다는 말입니까? 주님도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이 땅에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천년환경을 만들겠다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토마스 모모나 플라톤이나 공산주의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도 이 모토로 지금 살아요 그리고 일반 개신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죽기 살기로 나라들을 정보가 카톨릭은 정교 일치를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사실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정복시켜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이 땅에 지금 천년환국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개념 그 신학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기경이나 사제들은 전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신들이 노력해서 전 세계를 카톨릭화 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천년 동안에 평화의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즉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천년환국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권 있잖아요 정치 형태를 그렇게 종교계에서 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요 이 교리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치맛자락에 있는 음녀의 치맛자락에 쌓여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킹덤 빌더라 그래요 왕국 건설자들 즉 자기 힘으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미디어나 정치계나 교육계에서 인간을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모든 교육이 다 이래요 애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세상이 계속해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선전을 해요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좋은 세상을 해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종교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나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교육을 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같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활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교육을 다 그렇게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통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확장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교세를 확장시키는 구실로 이렇게 삼아요 로마 카톨릭 실제로 그래요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단을 쓸 때는 선한 것을 써야 돼요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용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완전히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신학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이나 카톨릭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요 자기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그게 선이면 거짓말도 상관없고요 히틀러하고 손을 잡고 협약을 맺는 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리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무서운 종교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거든요 자기들이 이 베드로를 계승했고 사도의 직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즉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황 아래 그 다음에 사제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토마스 모호나 이런 사람들이 유토피아 플라토니 유토피아에서 말했던 최상위 계급이 로마 카톨릭 같으면 이 종교인들인 거예요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사제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체제가 다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하잖아 그리고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키 비샵 주님이 비샵인데 그보다 더 높아요 직책이 그래서 이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사제들 서운하잖아요 사제 뭐 서품식이라 그런가 이럴 때 전부 다 절대 복종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뭐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보면은요 교황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부복하잖아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절대 복종을 지금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유튜브에도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런 거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십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누워요 바닥에 서품 받는 그 사람들이 쫙 이렇게 그리고 앞에 교황이 있고 사실 그게 적그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각국의 나라들과 이제 그 역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로마 교황이 교황청이 뒤에서 온갖 협약을 맺으면서 술술을 이렇게 쓰고 이래요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세 암흑기에는 카톨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을 전부 다 그래서 자신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력으로 반대자들을 처단해 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수천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화영 때에다 잡아다 죽이고 온갖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도구들도 이때 다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집단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강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약할 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평화를 외쳐요 평화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 그리고 발톱을 이렇게 길러서 힘이 확장되면 상대방을 제거해 버려요 근데 이런 종교가 카톨릭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도 이래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전술이 딱 명시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로렐다리아 계급 혁명을 하려고 혁명가들을 기르잖아요 자기들이 이걸 가르쳐요 실제로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실제로 가르기가 똑같아요 카톨릭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가 어떤 이슬람교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카톨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주의도 카톨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영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은 사탄이라는 같은 엄마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들이 정권을 잡거나 어떤 지역을 점유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피바다가 있어요 카톨릭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 정부 숙청입니다 공산주의자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은 남노당인가 있거든요 그때 남노당 간첩사건도 있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일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의 그 자리가 확고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전부 숙청시켜버려요 남노당 다 숙청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숙청을 시키는 항상 피가 뒤따르는 종교예요 무슬람교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공식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칼로 정복하고 그 나라를 자기 종교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복을 딱 하잖아요 그럼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이라는 게 자 네가 이슬람교를 믿을래? 아니면 내 칼에 죽을래? 이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세력이 그렇게 아주 크게 갑자기 이렇게 들불처럼 나라들이 정복을 해서 정복이 돼버리면 전부 이슬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유럽 역사입니다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침공을 했잖아요 이슬람이 쭉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로마 카톨릭이 그 중세에 거기를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걸로 이걸 치셔야 되는 이슬람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상 권력구조를 만들어서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계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오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시면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가운데 질석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결코 생명이나 좋은 걸 주지 않아요 파괴를 줘요 파괴를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 곳에는 거부해서 그걸로 끝나고 인간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항상 마귀가 딱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마귀가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저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활란 때 그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와 협약을 맺어서 그 휴하에 들어가서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박해받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짓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쫓겨나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멸망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몰라서 일시적인 쾌락이나 이런 걸 위해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일로 씻으라는 거예요 안그러면 마귀한테 멸망당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잡아먹히고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세상 자연인들은 그 교리가 조금 다르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리는 신념이거든요 신념이 다르면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완전히 바뀌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반한 교리를 기반으로 한 신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리만 공부하고 땡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 교리를 공부하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활란이 가까웠다고 안식교나 이런 데서 떠들고 난리잖아요 666 표를 받지 말라 어쩌라 저쩌라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게 잘못인 것이지 온 세상은 지금 이 대활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셋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CBDC인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배우고 딸랑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면 세상이 보여요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말세고 대활란이 가까웠다는 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경제권을 빼앗기면요 옴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상용화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못 써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상품권을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상품권을 가지잖아요 그럼 아무데서나 이거 못 쓰거든요 지정된 곳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를 애표하는 거예요 이 상품권들이 근데 이제 뭐 10% 더 이렇게 돈을 조금 내고 그 액수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 맛보기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돼버리면 정부가 이 사람의 경제활동을 싹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정부의 눈에 찍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디지털 화폐를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디지털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이게 되거든요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통제사회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걸로 경제권을 자기가 딱 틀어잡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디스가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통제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좋은 당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마쿠에서는 똑같아요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거나 또 옛날에 법무부 장관이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조국 말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던 그 정책들을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당은 악인이고 국민의힘은 선인이고 이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금 저크리스도용으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당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발 살짝 빼고 채찍 하나 주고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뭐가 안 되잖아요 억압을 받아요 그럼 살짝 발을 하나 빼요 그 다음 정권이 될 때는 그리고 이걸 딱 밀어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숨통이 좀 튀어서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이렇게 목을 조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는 정책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북한에 이렇게 날리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좋은 당이고 여기는 나쁜 당이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거고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좋네 국민의힘이 좋네 이런 짓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들을 배우면 이 세상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다 연이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세상이 통제 사이로 간다는 것은 정치권이 그렇게 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막 나가서 데모하고 막 일행해야 되는가 정권을 막 뒤집어 퍼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권세도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사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밀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 타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천년한국을 기점으로 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님이 조금 신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ничeman을 만 dingen 받 devient 사 הט위에 Ini frame 222 수사해 趕